XSFM입니다. I, D, W, K 프로레스 같은 일본의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증거인 자포니즘 고유 명사들이 있지요. 요즘은 한국발로도 그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2010년대 한국 문화의 대표 상품 중에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단어부터 한국 출신이죠.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의 웹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업계에는 정비가 덜 된 빈 부분이 있게 마련이고 빈틈을 찌르고 들어가 경제정의를 흐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2018년 2월 둘째 주에 그것을 알기 싫다는 종주국처럼 발전한 한국의 웹툰 산업을 만납니다. 평창행 KTX를 이용하려는 전세계 여행객들의 불만이 대폭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약객실도 바뀌고 임의로 취소도 되고 하는 등 상태가 영 안 좋은데요. 근데도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코레일의 답변은 인원이 부족하다 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명받은 최연희 당시 사장의 필생의 역작이 빛을 보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안 되죠. 이런 불편은요. 경인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는 분들은 익히 경험하고 계시던 것들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출근하는데 연착과 느린 속도에 개고생을 한 두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아주 멋들어진 라임이 있어요. 지하철과 관련된. 옛말이죠 이제는. 지하철은 지켜준다. 약속시간 어김없이. 도축법을. 네 멋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연착이 너무 심하니까. 홍성갑 덕지링도 코레일을 타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중앙선을 대표하는 홍성갑입니다. 어째 대표. represent. 언제부터 대표하는데 니가. 오늘부터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경희중앙선을 욕할 거니까요. 경희중앙선의 요정 홍성갑 덕지링과 오늘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4연속으로 영내에 정차하는 걸 겪었습니다. 사유는 다 똑같았습니다. 모모 열차를 먼저 보내야 해서 5분간 정차합니다. 그거를 오늘 처음 겪으셨구나. 아니요. 늘상 있는 건데 그동안은 많아봤자 두 번 정도였어요. 그게 많아봤자 두 번 정도였으면. 오늘 4연속을 겪은 거예요. 출근 시간에 1호선 타고 신도림 구간 지나가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구로, 신도림, 영등포, 신길, 멀면 가산. 더 심각하면 금천구청부터 밀려요. 그럼 한 6정과장이 연속으로 밀려요. 공공채용의 증가가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결국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설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경제학자들은 좀 철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도 너무 모자라고 코레일에서 일하실 노동자분들도 너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정상화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알기 싫다 259회 목요일 순서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승균 PD입니다. 광고를 듣고요. 뉴스 라운드업부터 시작을 하시죠. 설에는 XS몰입니다. XSFM입니다. 알렉스 공신보관 무릎 빈 2만원까지 데볼프 가방 제품 10%까지 아로니아 최대 22%까지 할인 프로넥을 사면 제주 특산물이 아로니아진을 사면 스페셜 에디션이 커피 아르케를 3병 사면 1병이 무료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헤드폰 레노버 신학기 이벤트 늘 그렇듯 너무 다양한 빅그린의 명절 행사까지 구술연설에도 XS몰 믿음으로 꽉 찬 장바구니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XS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어떻게 성우분이 스윙 재즈에 맞춰서 리드미컬한 플로우가 있죠? 네. 어렵게 읽으셨어요. 유면상 PD의 역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녹음을 하신 다음에 음악을 셀렉하셨을 거예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매치를 잘 시키신 거죠. 붙인 거죠. 마치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네티즌들이 에미넴의 마이네임 이즈에 맞춰서 만들어낸 나 김문순대의 나 김문순대 하이 김문순대 훌륭한 메시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제가 옆에서 이 스윙 리네마다 춤을 추니까 유피디님이 내가 음악을 잘못 골랐나? 그리고 듣는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앞에 나오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설에는 XS몰입니다. 이거를 매주마다 새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UMC가 저를 미워하는 모양입니다. 분량을 줘도 뭐라 그러고 안 줘도 뭐라 그러고 너는 날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을 탄핵시킨 사건 중 하나 할 수만 있다면 여당을 돕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대한 논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 중 하나 대통령 기록물 보관 위치 논란 제가 이걸 왜 논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모두 법리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완벽히 어겨가면서 했습니다. 세상스럽진 않지만 씁쓸함은 전보다 더합니다. 이번 주는 뉴스라운드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12일에 해수부에서 해수부 공무원 10명 내외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문건을 발견했죠.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분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이상하다고만 너무 화내지 마세요라고만 말리기도 뭐한 거예요. 지난 10년간 의심했던 게 다 사실로 확인되니까요. 음 그러게요. 그리고 2월 1일에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나란히 오버핏 코트를 입고 구속됐습니다. 추우니까요. 네. 그리고 유행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구치소의 보관실은요. 나중에 풀려놔도 정말 옷 보관 상태가 좋아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보통은 오 1년 만에 나왔는데 드라이에서 주는 것 같다고? 아 그 스타일러를 구매해주고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스타일러를 구치소가 구매하고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니고 그냥 진공포장에서 보관해서 그럴 차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치소의 보관 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사재물품에. 이 전 장관과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네. 직접 지시입니다. 그렇습니다. JTBC는 어디서 이런 걸 매번 가져오는 걸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소리이긴 한데 여당 관계자한테 들어보면 여당 관계자들도 서로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거 찾으러 예를 들어 여당 관계자가 찾았다. 그러면 이걸 자랑을 못해요. 왜 청와대에서는 너만 청와대 들어가게 해줘? 여당 내에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협조가 없으면 또 빨리빨리 안 나오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누가 꺼냈다는 말은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JTBC에서 2015년 11월 청와대 내부 회의록을 가져와서 보도했습니다. 회의록에는 당시 청와대 식구들에게 내려진 지시들이 있는데요. 인물별로 알려드리지만 인물별로 청와대 식구들 청와대 식구들이란 말 말고 별다른 적합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We are family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분관계가 좋다면 직원을 족같이 인물별로 알려드리자면 먼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는 해수부가 적극 대응하여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특조위의 7시간 행방을 찾는 걸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는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여당과 논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병호 민정수석에게는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는 것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폐청산의 두 큰 갈래길 중에 박근혜 이명박이죠. 그중에 이명박 갈래길은 지금 다스를 지나 4차를 넘어 저는 그 다음 스텝이 농협 해킹 사건하고 조직적인 선거부정 정도로 다가갈 것 같은데요. 박근혜 쪽 길목에서 만나게 된 것은 지금 미션은 특조위 방해공작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이 이 말을 다 전달하고 만들어냈던 당시에 이병기 전 미서실장인데 보수 언론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게 만드는 미션들을 막 만들어내서 지방선거에 대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했던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북한올림픽 이런 단어 있잖아요. 평양올림픽 이런 단어 같은 거 계속 확대 재생산시켜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수 언론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박근혜 이명박 당시에 청와대 주요 공직자들 및 이명박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쉴드 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보면 중앙일보에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위안부 협상 때 결과 발표 전날까지 열심히 싸웠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고 앉았어요. 전날까지 열심히 싸웠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더 중요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달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관련 인물들을 쉴드를 쳐주기 시작하는 때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이 얘 끌려 들어갈 것 같아. 무슨 뭔가 눈칠깡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살짝. 그냥 소설이고요. 다음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한번 아파트 부실 시공 관련해서 보영그룹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국정감사 때였죠? 그렇습니다. 이준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그리고 부인 명의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 친인척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일값 몰아주기 등으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걸 1조 원대까지 꼽을 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표준 분양원가 그리고 표준 건설비단가 제시된 게 있는데 그 정도를 썼다라고 적어놓고 그것보다 싸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걸 선호하는 건설사들은 어떤 범죄자들 이름 공개되는 것처럼 공개되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투자 개념으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연성이 있잖아요. 표준 가격보다 싸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부실시공 논란이 있다. 개연성이 있죠. 또한 2004년 횡령 사건 때 횡령한 회사 돈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도소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또한 이게 좀 별건인데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일을 가지고 이 회장을 협박해서 5억 원을 받아낸 계열사 소속의 박 씨도 구속됐습니다. 이게 언론마다 다른데요.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았다고 보도한 언론이 있고 관리까지 했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소설을 퍼런 상황이니까 경제지들이 이런 사설은 못 내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박도 당하고 돈까지 뜯기고 불쌍한 사람이다. 분명히 이런 말을 한 번쯤 할 거고요. 그냥 뉴스만. 뉴스는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이걸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체감하는 이번 정권의 속도란 어마어마합니다. 스피드감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인력은 여기서 부족할 것 같은데. 검경이 하는 일을 건드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정부는 고발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고발권이 없으면 어느 누가 행정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공정위입니다. 잘 뒤져보면 공정위가 이걸 처음에 알아보겠다고 해서 신문에 살짝 뜬 게 작년 6월 초입니다. 정권 인수하자마자 김상조 위원장 들어가자마자입니다. 게시하자마자 고발했던 건 중에 하나가 이준근 회장입니다. 이제 첫 결실을 본 거죠. 엄청 빠르다. 이런 문제. 그랬고요. 하나 더 보죠.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옷에 구멍이 뚫려있던 몰카남이 잡혔습니다.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저도 그 사진을 그 당시에 본 적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의심스럽게 옷에도 구멍이 뚫려있고 가방에도 구멍이 뚫려있었어요. 이거를 처음에 올리신 거는 지하철에서 이런 사람을 봤는데 의심스러웠다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되니까 경찰이 그 남자를 잡았어요. 아, 그랬군요. 잡고 확인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 컴퓨터에 몰래 찍은 사진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샤런스톤은 이 업계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샤런스톤 선생이 파한대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쓴슴 그래미의 아티스트들은 검은옷과 하얀 장미를 달고 나왔고요. 그 와중에 베트남 항공사에서는 축구 대표팀을 위해서 비키니 쇼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개간지 황해문화를 통해서 괴물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시에 나온 노털상 후보 이 앤 시인이 누구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앤 시인 최영미 시인은 문학일 뿐 현실과는 별개라고 밝히면서도 문단에서 여성 문인들이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 작품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힌트가 너무 많아요. 당연합니다. 힌트가 너무 많아서 특정인이 지목이 됐습니다. 지목된 문인은 30년 전 어느 출판사 송년회에서 술 먹고 손목도 잡고 격려했다면서 인정을 했어요. 최영미 시인은 작품과 현실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그 문인이 제가 처음 시를 쓸 때 떠올린 분이 맞다면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상습범이다.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희롱한 것을 목격했고 저도 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도처에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솔직히 여기 지금 국문학과만 3명 앉아 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문청이셨던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문학 청년들. 네. 이런 일 수도 없이 많았던 거. 일단은 성범죄 논의 바깥의 얘기부터 제가 잠깐 드리면요. 이후에 최영미 시인의 대처도 그렇고요. 지목하는 방식.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지목하는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힙합의 디스 가사 쓰는 문화가 한국의 시에 스며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작품입니다. 이게 개간지에까지 실렸거든요. 문화는 원래 이렇게 향신료 섞듯이 스물스물 섞여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그리고 웬만해서는 개간지 편집자상에서 걸러지는 수준의 수위잖아요. 개간지 편집자도 맘 먹은 거죠. 맞습니다. 저 유세메트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세탁 국문과 나왔는데요. 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문과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국문학과에서 공부를 했었지요. 저는 이 대상이 된 시인이 확신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범? 네. 죄송합니다. 확정범이라고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국문과에서요. 동기와 후배들에게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랩하는 양아치라고 그런 자리 잘 안 나갔어요. 불리기도 않았고. 그런데 그 정도는 익히 너무 많이 들어서 안다는 거죠. 문인들의 사교 모임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렇죠. 가끔씩 그 사교 모임이 룸사롱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아 그거는 못 들었네요. 그래요? 그 양반들 돈이 없는데? 교수님이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등단신인 어떤 작가는 거기서 이제 뭐 나만 여성 파트너가 없다고 불평을 했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들. 아 뭐 흔합니다. 잠시 후에 저쪽 가면 제 후배 남자와 후배 하나가 자기 여자 후배들한테 매춘업소에 가서 어떤 성적인 능력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는지 자랑을 하고 있고. 음악계에서도 개인 작업실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미술계에서도 개인 작업실로 부르는 작가들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땡땡땡의 성폭력에 대해서 아카이브를 정리해드리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바뀌고자 하면 정말 진행돼야 되는 논의는 한국에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남자아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교육이 너무 없습니다. 없어도.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아이를 품이 있는 시민으로서 키워주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옛날 어른들이 거부감을 가졌어요. 애 기죽는다면서. 그래서 미개하도록 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피해 대상이 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몰라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미개한가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봅니다. 뉴스 이 정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얘기할 게 기네요. 그리고 과거사위 1차 조사 대상 사건이 발표가 됐는데. 뭐 또 있군요. 하나 더 하죠. 잔자연 사건은 제외가 됐고요. 대신 주목이 되는 게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피지트탑 사건은 예상에 있었고요. 그리고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하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추가가 됐네요. 모두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것들이네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빠졌군요. 네. 1차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에 소문이 풀풀 나고 있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저는 늘 이런 단어를 썼죠. 난교 사건. 그 정도가 대상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의 회사 수고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때 그 얘기 한창 나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저만 욕먹고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 먹고. 그때 난교 매니아처럼 비춰졌죠. 짜증나. 한 건 김학이야. 김학이 일 것이 확실시되. 참. 계속 얘기한 건 당신이잖아요. 네. 요 며칠 사이에요. 웹툰 유통사 투땡땡이라는 곳에서요. 과거에 연재됐던 작품 하나가 매우 부정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직접 원인은 작년에 연재가 끝난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 서지현이고 주인공의 직업이 검사였다는 거였고요. 이건 우연이죠. 부차적으로는 이 작품이 사용하는 개념과 소품이 쉽게 말해 천박하다는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잃은 주인공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검사가 된다는 베이스의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 되는 소재는 권력 다툼과 섹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성상납 같은 개념을 비판의 대상이 아닌 페이소스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매상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작품 정말 많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은 근처로 안 가서 그렇지. 참고로 저 이 작품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막 떠올랐는데 전에 웹툰 지나가면서 이것저것 몇 편씩 보고 옮겨가고 보고 옮겨가고 하다가 걸렸던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지금 한두 장면 빼고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기억에 안 남는 작품이었어요. 그랬습니까? 네. 중요한 원칙은 있습니다. 이건 문화 콘텐츠니까. 섹슈얼 환타지가 지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얻는 과정을 가급적 비윤리적이고 미개하게 그리는 건 혼나야죠. 네. 아주 오랫동안 한국 영화도 이런 방식을 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만 이래라고 웹툰 유통업체나 작가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성을 너무 자극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아주 상스럽게 변형시켜서 판매하는 전략이 쓰인다는 거는 그 시장은 그렇게 했을 때 돈이 꽤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황금알 생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평생 웹툰을 보면서 살아온 구독의 달인 홍성갑 덕질인이 나와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 웹툰을 본 적이 있던 얘기를 괜히 했네요. 그잖아요. 젠장.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알기 싫다에 출연한 지도 매우 오래된 홍성갑입니다.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최초 기획하는 걸 옆에서 UMC 옆에서 구경하다가 출연도 하게 되고 이렇게 유일하고 대표적인 고참 패널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다니. 누가 그걸 인정한다고 자꾸 고참고참 말이야. 이거 보세요. 아니 근데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거네요. 그렇죠. 적자 생존입니다. 적응한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저의 방송 커리어가 곧 XSFM의 역사를 할 수 있죠. 너의 방송 커리어는 XSFM의 적자야. 그렇죠. 서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You bastard. You know nothing. 그동안 많은 주제를 탐구하고 취재해왔습니다. 제가요. 많은 것도 없는 주제. 시끄러워요.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과거했던 취재들의 현재 지점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왜? 누가 그러래? 왜 지금 웹툰 얘기하냐 했더니 자기 소회를 떠들고 있어. 다 이 회사의 의미가 있는 취재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겸하고 있기도 해요. 요즘 유입된 청취자분들께 제가 누군지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최근 이경혁 칼럼니스트가 패널로 등용됨에 따라 제게서 게임 테마를 아삭하셨죠. 불만두 얘기해? 언젠가 이슬람 테마도 좀 뺏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갑자기 뭐 어디서 진짜 한국말 열라자라는 아랍이나 동남아의 무슬림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166A 비회에서 한랄푸드 생산단지를 다루면서요. 익산에 이어 제주가 비슷한 업종 유지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씨도 실패했습니다. 육지라고 보통 표현하죠. 육지에서도 교회에서 막 원정 갔대요. 거기 반대 시위한다고. 한편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또 놀러오게 될 무슬림 선수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강릉시는 무슬림 기도실을 임시로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강릉시만 해야 되는 일입니까? 평창군도 해야 되고 정선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일단 강릉시는요. 원주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강릉시에는 하나님의 군대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이상한 슬로건을 내건 어떤 단체들 덕분에 이게 홀딩으로 전환되버렸습니다. 이거 반란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이런 류의 국가 망신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잘 시킬 수 있다니. 망신을 느껴보시죠. 평창올림픽 이슬람 대책 강원도민 운동본부는 강원도민의 혈세 드립도 치고 이런 워딩을 썼어요. 무슬림이 하루 다섯 번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도 새벽기도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관련 없는 드립도 쳤습니다.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무슬림의 하루 다섯 번 기도는 의무거든요.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나는 저는 새벽에 라면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아니야. 만약에 이 사람이 저한테 무슬림이 하루 다섯 번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도 새벽기도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세요. 네. 함께 두라는 얘기잖아요. 참고로 이 무슬림 기도실은 강릉시의 무슬림 기도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되고 있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 개신교. 개신교의 이런 진상짓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점점 먹을 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들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먹을 게 없어지고 있어서 아마 점점 이 진상짓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지금 한창 선수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저들은 테러리스트다라는 드립을 치지 못해 안달이잖아요. 속상해.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한편 157A, 158A, 171A, B, 172A에 이르면서 길게 취재했던 동국대 사태. 네. 총장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너가 취재하면 다 이렇게 끝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중심이었던 한만수 교수는 관련 재판과 손배서와 가처분해서 모두 승소하긴 했습니다. 다만 총장인 보광, 한태식은 여전히 총장이고요. 학내 목소리들 및 자신의 과거 발언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방송 이후 보광 총장은 추가 논문 표절 의혹, 교비 횡령 의혹, 조교 노동권 침해 수사 등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요즘의 이슈, 바로 며칠 전에 이슈는 동국대 청소노동자분들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건을 취재할 때도 이분들이 그때 시위 중이셨어요.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최근 인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줄인 다음에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노동량을 늘렸대요. 그리고 그래도 커버되지 않는 청소 영역은 근로학생 제도를 이용한 단기 알바로 때우는 매우 익숙한 경영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계속 자랑은 할 테니까 드론은 줍시다. 몇 개 더 남았죠? 하나요. 230일 AUA에서 다룬 바 있던 팟빵의 경영 변화. 이것도 동국대와 비슷합니다. 회사는 이후 별다른 항변이나 언론 플레이어 없이 RSS 차단과 유료화 모델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움직임이라도 있었다면 당시 제보 받은 내용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랑 합쳐서 후속 보도를 냈을 것이지만 그러고 한 해에 날로 먹었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동국대와 팟빵의 경우를 들으셨는데요. 이게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광경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팟캐스트 회사니까 쓰고 있고 청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써야 되잖아요.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죠. 한국, 대한민국이나 나라에서 살면서 온몸으로 채득한 맥락에 부합하는 모습이죠.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 익숙한 맥락에 부합하는 사례를 하나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모바일 시대 이후에 만화에 대한 공부를 약간 해야 합니다. 이게 서문이네요. 여기까지 포토로 음악을 잔잔하게 아... 수고했네 아... 내가 내 모델을 봤구나 아... 야빠리 윤세민 미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제 소리 볼륨이 커지면서 광고 들으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상네이처 하로니아 C슬리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SSFM입니다. 하루니아 C슬리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만화 역사를 공부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평상네이처의 설마지 프로모션을 문의했대요. 얼쑤 현재 하로니아 22% 할인 아로니아 구입시 스페셜 에디션이 아니죠. 어디션 증정 등 마지막까지 짜고 또 짜네요. 이미 프로모션 중이다. 그래서 노 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더는 못 깎는다. 평상네이처 창사일에 가장 싼 가격으로 가장 그럴듯한 증정품을 얹어드리는 중이라. 라고 하시네요. 네. 솔직히 싸져도 너무 싸지긴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같이 이 회사 창사 때부터 같이 했지 않습니까? 스페셜 에디션 여기 또 에디션이라고 적어놨네요. 스페셜 에디션은 누구한테 선물로 주의기도 매우 비싸 보이고 그럴듯합니다. 이게 속된 말로 간지는 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맹렬히 구입하고 있지만 설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설 선물로 진짜 좋다는 증거가 저희 집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어머니 작년 어버이 날 때 선물로 이거를 사드렸거든요. 아버지하고 두 분 다 추석 때 재활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로니아가 작년에 홈쇼핑에서 엄청 밀었거든요. 홈쇼핑에서 그렇게 미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아로니아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네. 그렇죠. 이게 처음에 평사네이저가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원조급에 가까웠는데 5년, 6년 사이, 6년 됐죠? 6년 사이에 레드오션이 돼버렸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막 기르고 이게 막 최고급을 수입하고 제일 진하게 하고 이런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상대가 엄청 많이 늘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물용 스페셜 어디션은 예쁘잖아요. 와인병처럼. 선물용 아니고 그냥 벌크로 드리니까 또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네. 훨씬 묽은 큰 기업의 제품들을 드셔보시는 분들께 선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궁금증인데요. 이 스페셜 어디션, A가 들어간 어디션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이거 처음 나올 때 스페셜 에디션의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생산된 그 말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생산된 박스, 잘못 생산된 그 박스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 오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새롭게 박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톡심!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이 아니라니까? 일종의 무호설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 평산네이처 무호설 안에 있는 내용물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라는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평산네이처는 무호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가장 오래된 광고주 평산네이처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넷 혁명을 지나서 모바일 혁명이 온 현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만화를 가리키는 용어가 전세계력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웹코믹, 또 하나는 웹툰입니다. 전자는 영미어권에서 만들어진 말이고 아니요. 한국 외의 전체입니다. 네. 만들어져서 퍼진 거고 웹툰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세계의 대부분은 웹코믹이라는 용어와 형태가 더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출판 만화의 연출을 그대로 모니터 화면에 갖다 때려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이었고요. 스캔본 같은 형태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일 초기의 형태고요. 현재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중간에 애니메이션이 간단한 GIF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 봉천동 귀신이 그걸로 한번 혁명을 이루신 적이 있었죠. 맞아요. 봉천동 귀신. 제가 마블과 DC에서 경험한 거는 컷을 보여줘요. 그냥. 한 페이지에 컷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컷 하나를 보여주고 클릭이나 터치를 하면 다음 컷으로 샥 카메라가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거 네이버에서 옛날에 했어요. 마블과 DC는 그들이 미는 주요한 만화 에피소드 전체를 다 그렇게 꾸며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페이지에서 음성효과가 나오고. 네.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넘어가는 시기니까 조작성도 있고요. 다르게 보면 또 출판 만화의 컷 연출을 포기하지 않 이러는 시도죠. 애니메이션 맛도 좀 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출판 만화의 연출법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면서 새로운 연출 문법을 개척했죠. 독서의 새로운 형태죠. 모니터가 아닌 모바일 화면의 스크롤 기능에 주목해서 상하로 이어지는 페이지 문법을 만들어냈고요. 이 형태의 만화는 한국 특유의 웹툰이라는 용어로 명명되었습니다. 웹툰은 이제 내적으로는 상하 스크롤의 배열 연출을 외적으로는 특정 플랫폼의 독점 연재라는 특징으로 요약이 됩니다. 웹코믹이 현재 가 있는 지점인 컷 이동 시퀀스, 카메라 이동 시퀀스와 웹툰이 가 있는 스크롤 배열이 현재 만화라는 장르가 모바일 온라인에 적응한 두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출판 만화 때 활동 혹은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 웹툰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은 컷 분할 공부를 다 새로 하셨다고 그러죠. 웹툰에 맞춰서. 웹코믹이라는 건 일단 웹상의 만화 전반을 일컫는 용어로 시작했기에 게재되는 플랫폼이라는 특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웹툰은 시장의 성장을 플랫폼이 견인은 했죠.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에 종속되는 측면이 짓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저는 마린블루스의 성계군 생각이 계속 나긴 하는데 그분 UMC 팬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잘 계신가요? 엄청 잘 계세요. 진짜요? 형보다 더 잘 계세요. 나도 요새 못 잊지는 않는데 그걸로 경쟁할 수는 없어요. 서로 계속 못생기고 늙어가는 처지죠. 웹툰의 최초 시작 이후에 시장이 열리고 폭발하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그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포털의 최초 수익 모델은 이랬습니다. 작품으로 조이스로 얻어요. 그리고 조이스로 광고 수익을 얻는다. 이게 기본 모델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레진 코믹스를 필두로 한 유료 형태의 수익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고정팬이 있으니까요. 웹툰이 플랫폼에 종속된다는 것은 출판만화의 연재 잡지 시스템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잡지에서 편집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죠. 이 직책을 요즘은 PD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아무데나 PD입니다. 저도 PD고 윤현상도 PD입니다. 이것도 프로듀서의 약자인가요? 그렇죠. 설마 뭐 NLPD의 PD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49천은 쟁하고. 작가와. 49천은 쟁하고만. 인터내셔널은 이래서 안 된다며. 애는 미워하고. 포천 떡갈비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네. 거기서도 팔겠죠. 작가와 작품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틀을 그려주고 여기까지 가시라 한계선도 그어주고 하는 수준의 니판 PD에서부터 오탈자 잡는 정도의 PD까지. 네. PD 개개인의 업무 스타일이나 그 역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그. 표준화는 안 돼 있어요. 일본 만화에서 보는 편집자의 역할은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 만화에서도 그렇죠. 미국 만화는. 그래픽 노블에서도. 그래픽 노블에서는 편집자의 역량이 작가보다 훨씬 크고. 네. 일본 만화에서 보면은 거의 콘티를 같이 짜는 수준이잖아요. 네. 제한하기도 하고. 한국은 그런 거 잘 없는 편입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들한테 이런 PD들이 붙죠. 네. 평상시에 생활을 아예 다 관리해주는 사람들 수준으로. 그렇죠. 네. 매니저라고 자기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혹은 에이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편집자에서 파생된 직업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작가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죠. 굿즈나 영상화 게임화 같은 2차 저작권은 일단 뺍시다. 네. 그건 작품이 뜨거나 충분히 사랑받고 난 다음의 이야기니까요. 네. 자 무료 플랫폼의 경우엔 원고료로 해결하고요. 유료 플랫폼의 경우엔 소익시어가 기본 형태입니다. 유료 플랫폼도 옛날 IQ점프처럼 원고료를 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작가한테 너무 불리하죠. 아 그래요? 그렇죠. 작가는 예를 들어 원고료로 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받는 사람 많지 않지만 천만 원을 줬다고 쳐요. 그런데 작품이 10억이라 1억 10억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치면 망한 거죠. 그건 작가한테는 재앙이죠. 그런데 불공평하다는 것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처음에 썼다. 나 통으로 천만 원만 받을래. 라고 했으면 끝난 게임인 거잖아요. 실제로 2차 조작권의 경우엔 그렇게 해서 작가가 거의 헐값에 2차 조작권을 넘겨버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을 수 있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일시불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토리아마 아키라가 드래곤볼 1권 원고료를 드래곤볼 30권에서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계약은 갱신될 수 있죠. 이것은 기준이 약간 있습니다. 둘 모두 원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똑같은 고료라고 부르는데요. 둘은 원고료와 수익이예요. 정확하게는 엄밀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원고료와 수익세어를 다른 용어로 분리를 해야 되죠. 지금 윤세민이 말한 그런 케이스 토리아마 아키라와 같은 케이스는 무료 플랫폼의 경우와 똑같은데요. 작품이 낸 수익, 즉 광고 수입에 작품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회수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토리아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이 히트를 쳤어요. 판매 보수가 정확히 나오는데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작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고 편집자의 역량은 어느 정도고 회사의 역량은 어느 정도고 유통사의 역량은 어느 정도냐 계량 가능한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출판시장의 경우엔 전통도 있었고요. 원고료의 전통도 있었고 그 경우엔 수익시어가 인세라는 형태가 있죠. 책에 보는 인세라는 형태가. 어쨌든 무료 플랫폼의 경우에는 조회수라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오프라인 잡지의 경우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고료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유료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독자가 해당 작품에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추가로 나오죠. 정확히 나와죠. 조회수 그리고 독자들이 낸 돈. 따라서 수익을 회사와 작가가 분배하는 형태의 수익 쉐어가 기본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니멈 개런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미니멈 개런티. 중요한 단어인가 봐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MG. 오늘 이 MG만 이해하셔도. 수업 다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마을 금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그것만 이해하면 시험에 딴 거 내잖아요. 나쁜 짝이었어요. 진짜. 그러고서는 마지막 장에 나가며 이런 데서 문제낸다? 맞아요. 여러분 저희는 시험을 내지 않아요. 윤리 이런 거 문제냐고? 지금 많은... 근데 새마을 금고는 왜 MG일까요? 마을 금고요. 오 마이 갓. 마이 갓. 머신 건.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거든요. 그거 보자마자. 설마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말이 화나고. 너무 막 던졌나?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계시죠 지금. 덕질인이. 미니멈 개런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작가가 특히나 너무 크게 망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어느 정도 수준의 현금 보유고도 갖추고 돈이 들어오는 플로우를 적당히 갖춰야 안 망하거든요. 작품도 있다는 거죠. 네. 안 망한 상태의 회사라는 건 회사의 기본입니다. 네. 근데 자연인으로서의 웹툰 작가는 망하면 그냥 망하죠. 내 작품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작가의 생존권을 보정하기 위해서 원고료스러운 월별 기본급을 책정하게 되니 이것이 미니멈 개런티 일명 MG입니다. 네. 계약은 이렇게 돼요. 윤세민이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액세스 FM의 일상툰 뭐 이런 것들을 무슨 성남84 이렇게 아니요. 아 네. 이런 작가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 UMC와 유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유료 플랫폼에 냅니다. 회사는 MG를 월 200만 원으로 정했고요. 수익 배분율을 5대5로 맞췄다고 가정합시다. 네. MG 200 수익 배분 5대5. 작품이 월 수익을 200만 원 이하로 내잖아요. 그러면 윤세민은 200만 원만 받습니다. 그죠. 그 계약 내용상에서 웹툰 회사는 손해를 약간 보더라도 미니멈 개런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네.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금액을 회사와 윤세민이 5대5로 나눠가지는 겁니다. 210만 원의 수익이 나면 작가는 205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회사는 5만 원을 가져가고요. 2000만 원을 벌게 되면 작가는 최초의 미니멈 개런티 200만 원에서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수익 1800만 원 그걸 반으로 갈라서 그래서 작가는 1100을 가져가고 회사는 900을 가져가죠.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MG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정도면 새마을금고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손해가 났을 때는 회사가 감수를 하고 이익이 난다면 그거는 나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유명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작가일수록 이 MG의 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MG 계약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 한 가지밖에 떠올리지 않는데 뭐가 있는지를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와서. 광고를 듣고. 갑시다. 그리고요. MG 새마을금고의 MG는 마을금고가 맞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발표했대요. Make good과 meet and greet. Make gold은 아니고? 골드는 아니에요. 만나면 반가운 이웃 같은. 마요 하나 구실이 훨씬 낫겠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무술연설에도 XSFM 믿음으로 꽉 찬 장바구니. MG는 일단 밀리그램이고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웹페이지의 국가코드고요. 그렇구나. 마다가스카르 구글은 구글.MG인 거죠. 마그네슘. 몽골리아의 컨트리 코드로 MG고요. 오늘은 미니몸 개런티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저 두 사람을 보라. 뭐 재밌는 거구나. 재밌는 걸 찾고 싶어가지고. 말이여라 구슬 이겨보라고. 네, 미니몸 개런티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얼마를 보장해주고 그다음부터 수익을 몇 대 몇으로 가르는 그 방식이 아닌 미니몸 개런티가 웹툰 업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바리에이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윤세민의 계약을 기준으로 설명해보죠. MG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첫 달의 수익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작가명 성남84. 제 85년생 아닌가? 84년생입니다.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안 지 몇 년 됐다고? 10년. 작가 성남84가 17년. 네, 그 웹툰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미니몸 개런티 계약을. 미니몸 개런티 200만 원인데요. 첫째 달의 수익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200만 원을 받고 회사는 50만 원을 날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둘째 달의 수익이 250만 원이 나왔어요. 앞선 일반적 해석의 경우에는요. 초과분인 50만 원을 회사와 작가가 5대5로 나누겠죠. 그럼 저는 225만 원을 받겠네요. 회사는 25만 원을 가져가고요. 네.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회사는 첫 달에 마이너스 50만 원이었죠. 네. 그럼 둘째 달에 플러스 50만 원을 이걸 메꾸는 용도로 쓴다는 해석입니다. 뭐야, 그러면 처음에 준 미니몸 개런티는 회사에서 무이자로 준 대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두 달 모두 윤세민의 수입이 아니, 성남84의 수입이 200만 원이 됩니다. 와, 아니,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미니몸 개런티라고 불러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니몸 개런티라는 거는 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 미니몸 개런티인 건데 지금 이거는 회사와 일용직 근로자 양쪽 모두의 미니몸 개런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악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아직 유임 씨는 화내지 마시고요. 화 안 냈어? 내가 어떻게 화를 낸 거예요? 이거는 계약 당시에 말이 하나는 좋대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석함을 설명했다면 그리고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 방식을 누적 MG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런 계약 사항이 포함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죠. 영원히 인기가 없을 경우 그 손해분에 대해서는 차후 청구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 누적 MG는 하나의 바리에이션이고요. 현재로서는 MG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누적 MG. 네.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던 해석의 바리에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MG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선 일반 해석과 누적 MG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성남84의 MG 200만 원 그리고 5대5 분배 설정을 가죠. 네. 이 앞에 두 해석의 경우에는 어쨌든 작가에게 MG랍시고 지급되는 200만 원 금액을 선공제해두고 그 후에 분배하는 기념이죠. 네. 그걸 일반적으로 가져가다니 누적으로 가져가다니. 여기에는 정반대가 있습니다. 정반대요? 이번에는 다시 회사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딥하게 가야 됩니다. MG가 2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작가가 이미 200만 원의 수익을 먼저 가져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따라서 5대5 분배라면 회사가 작가가 가져간 만큼의 수익인 20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해서 월 수익이 400만 원이 넘어야 그때부터 수익을 분배하는 겁니다. 어렵죠? 가만히 써보자. 작가는 MG로서 200만 원을 이미 가져갔죠? 그러면 우리도 200만 원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공평하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수익이 400이 넘는 그 시점에 분배를 해주겠다. 410만 원 나오면 200만 원, 2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회사가 계속 손해를 받던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청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거겠죠?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혹시 모르겠죠. 이렇게 되면 MG 200만 원이라는 조항은 사실상 40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이것이 앞에 두고 읽는 건 선공제 후 분배였잖아요. MG가 두 배로 뛰는 이 마법은 선분배 후 공제의 마법입니다. 하여간 돈 노리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작가는 자기 만화로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200만 원은 계속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성남84가 300만 원의 수익을 특정 날이 올렸다고 생각해보죠. 이 방법이면 200만 원만 받아요. 앞에 두 방법이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네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초과본 수익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니까요. 바로 이 선분배 후 공제의 마법을 부린 회사가 현실에 있습니다. 레진 코믹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레진 코믹스의 일반적인 수익 분배율은 5대 5가 아닌 3대 7이었으며 당연하게도 회사 측이 7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제가 또 오래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수들, 작곡가, 작사가에 대한 기획사의 계약이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음반, 옛날에는요. 음반 한 장 팔렸을 때 돈을 못 받는 가수들이, 댄스 가수들 같은 경우에 돈을 아예 못 받는 가수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후하게 해준다고 하는 곳들이 종종 7대 3을 불렀어요. 8대 2. 당연히 7이나 8이 회사 쪽이었고요. 유명한 작가들은 보통 5대 5를 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3대 7로 갔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 MG200의 3대 7이면요. 667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그때부터 작가가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3배가 되네요. 그렇죠. 3배가 넘죠. 667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작가가 40회차를 연재했는데 40회차까지 한 500만 원대의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그대로 완결이 났으면 작가는 계속 200만 원씩만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완결 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완결 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다만 주는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최초의 미니멈 개런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순수한 착한 미니멈 개런티. 멀쩡한 미니멈 개런티는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니멈 개런티라는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렇죠.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이 특이한 베리에이션은 회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이 커요. 사실 이 분배 요율이 3대 7인 이유는 이 미니멈 개런티는 회사 입장에서 출혈을 각오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각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를 팍팍 줄여주네요. 그래서 누적 MZ를 하면 결국 회사가 가져가는 요율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은 공평한 셈법인데 이거는 선분배 후공제의 이 마법은 MZ를 두세 배씩 올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마법은 회사가 쉬워져요. 이런 일하기가. 회사의 리스크를 작가가 갖고 가게 되는 거죠. 문화 컨텐츠 장사니까 이것도 리스크라는 게 언제나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로 머리를 잘 짜는 거는 확실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웹툰을 다룬 PD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PD가 확실히 마음의 짐이 확 떨어집니다. 확 더러워집니다. PD가 이 작품이 반드시 히트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속에 리스크가 팍 줄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유료 플랫폼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회사라는 회사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보이콧하지 않았는가. 이날 이때까지. 요즘이 올 때까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저쪽 회사는 일반 MZ하고 있고 저쪽 회사는 누적 MZ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 회사들로 가는 게 작가 입장에서 낫죠. 하지만 저 회사에서 그런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쉽게 알기는 어려워요. 내가 이런 불공평한 선분배 후공제 MZ를 하고 있다는 거를 쉽게 얘기하기에 애매해요. 저희야 직접 계약 대상이 아니니까 비밀 유지 조항이 저희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 고민이 크셨을 수 있겠네요. 웹툰 작가들은. 최근에 협회들이 좀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정보들이 교환이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조금 깨져나가서 그래서 이제서야 좀 이야기가 나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전까지의 몇몇 웹툰 업체들의 성적표를 비교를 해보면 컨텐츠를 내놓는 입장에서는 잘나가는 회사랑 계약하고 싶은 게 또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잘나가야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웹툰계에서 계약서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회 얘기만 할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협회라든가 아니면 몇몇 작가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이런 게 있다면 부당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왔죠. 여기에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체상금 aka 지각비. 지각비. 대부분의 웹툰은 주 1회 연재하죠. 그런데 지각비라고 하면 지각 때문에 내는 벌금 같은 돈이라는 걸 얼른 들어서 알 수 있는데 지체상금은 뭐예요? 지체보상금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지체보상금이죠 이건. 그렇죠. 그걸 줄여서 지체상금 지각비를 좀 몇십 개 표현한 거죠. 격주 1회라는 월 1회 연재의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의 양이 훨씬 늘어납니다. 이런 식의 마감 시스템은 출판 만화 연재 시스템과 만평에도 늘 존재하는 연재 만화의 숙명과도 같죠. 때문에 만화가 스테레오 타입 이미지에는 병약한 두문불출이라는 요소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힘드니까요. 만약 골골대던 만화가 성남84가 본명 윤세민 편집부의 원고를 넘기는 시한을 넘겨버렸다고 칩시다. 연재 잡지와 무료 플랫폼에서는 담당 편집자의 애걸보컬부터 감시, 나중에는 내용 증명, 그것도 안 통하면 우리는 다 끝났어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역사적 바리에이션이 있죠. 실제로 편집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만화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편집자 일을 하는 노동자들 역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거기서 편집자의 역량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마감 시즌에 아예 작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편집자들도 있잖아요. 레진 코믹스는 여기서도 새로운 발상을 해냅니다. 또 레진입니다. 지체상금이라고 표기되고 지각비라 읽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회사가 시한을 정해요. 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감 시한이. 여기 2에 맞춰서 작가가 원고를 보내지 않으면 작가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에서 퍼센티지를 차감합니다. 원래 최초에는 20%였대요. 어머. 그런데 작가들이 항의하고 항의해서 지각 횟수에 따라 최대 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남84 작가의 어머가 한 번 나왔습니다. 20%는 너무 크네요. 그렇죠. 지금 성남84 작가는 월마다 200만 원만 받고 있잖아요. 저는 못 나가는 작가니까요. 그런데 늦었어요. 몇 번 늦어서 9%를 적용받는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달 18만 원이 까여서 들어옵니다. 그다음 달은 원복이 되고요. 분배 수익이 많은 작가일수록 이 금액이 커지겠죠. 이게 퍼센티지인 게 문제네요. 그러면 100만, 200만, 300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레진 코믹스는 이 시한을 업데이트 되기 이틀 전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 웹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계신 일반인 분들이 특히나 독자 위주로 작가의 편보다는 회사의 편을 더 많이 들어주게 되는 포인트죠. 네. 왜냐하면 웹툰에 열렬한 팬들일수록 가장 싫어하는 게 지각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소비자는 종종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걸 매우 즐겨하는 자본가처럼 변합니다. 그게 지금 내일 이 시간에 결론도 덕질이니 내주시겠지만 그게 지금 이 사건이 공론화가 잘 안 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팬들이 등 돌리기 좋아요. 그리고 지각비를 이렇게 많이 내는 거 보니 너 돈 많이 버는구나 라는 작가 혐오 정서가 생겨나기도 딱 좋죠.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저는 조금 복잡해지긴 하네요. 왜냐하면 작가가 상수적으로 지각을 하면 그것은 곧 PD의 업무 과중으로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저도 옛날에 교수들한테 원고 독촉해 봐서 아는데 지각하는 작가들, 원고를 줘야 되는 사람이 지각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왜 오로지 노동자인 내가 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거든요. 즉 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어요. 이 지체상금은 지각비는 그 시스템 역할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다만 페널티가 심리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이게 웹툰 유통업체의 이윤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레진코믹스가 얘기한 지각비의 취지는 지각연제로 인한 독자와 회사의 손해 및 업무 과중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거둔 지각비를 이용해 독자에게 무언가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각비를 어디 쓰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이상하다는 겁니다. 독자는 받은 게 없습니다. 작가는 돈을 뺏겼는데요. 레진코믹스 소속의 작가들이 항의해서 이 요율을 낮췄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얻어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1회 프리패스권입니다. 지각 한 번은 봐줍니다. 한 작품을 연재하면서. 네. 단톡방까지 파서 회사에 항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각비 자체가 구설수 열어자 폐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일 멋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지각비 항목이 없었던 작가에게서도 지각비를 걷어갔다고 합니다. 불법이죠. 이러면. 그래서 작가가 문의 항의죠. 사실은. 문의를 했는데 PD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각비를 공지한 전체 메일이 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다. 메일 공지로 누구한테 줄 노임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의가 빠졌잖아요. 고지 메일에는. 계약서는 상호 동의의 증거고. 지각비 요율을 이렇게 바꿉니다. 라고 공지한 메일이 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다. 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네요. 그러네요. 앞서 MG 200만 원을 계속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가장 일반적인 신인 작가들이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200만 원이라는 건 생활, 작품 생산, 건강 관리 모두를 챙기기엔 약간 부족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네. 성남84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겠죠. 물론 저는 이거보다 안 되는 돈으로 힘든 삶을 오랜 시간 살아오긴 했지만 전업을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주 마감에 시달리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가는 면이 있죠. 성남84가 지각 없이 제 시간인 업데이트 이틀 전에 원고를 넘겼어도 이틀 동안 그는 대기를 사야 됩니다. 왜? 수정사항이 올지 모르잖아요. PD는 수정욕을 하죠. 작품 안에 유임씨가 등장하는데 유임씨가 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순화해 주세요. 혹은 이 컷 오탈자 놨는데 이게 맞나요? 같은 대화가 계속 오고 가야 되잖아요. 편집자와의 대화. 네. PD가 친절해서 빠르게 검토하고 수정사항 없다. 아니면 이게 수정사항이다라고 얘기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PD는 작가 한 명만 보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의 연중무유입니다. 원고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따라서 휴가를 요구하는 작가들이 생기게 됩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노동권이죠. 자꾸 레진 코믹스 얘기만 해서 폭스툰이라는 회사를 좀 얘기할 건데요. 이 회사에서는 작가들이 요구를 귀담아 들었는지 명절 휴무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는 휴제를 하고요. 그런데 원고료 그러니까 MZ죠.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달은 4번 연재가 아니라 3번 연재로 맞춰서 그만큼 MZ를 깎는 거예요. 50만 원을 깎고 20만 원을 지급하겠네요. 그렇죠. 대충 그런 식이죠. 그리고 모든 소속 작가에게 의무적형 시켰습니다. 이러면 정규적인 업무라고 보면 노동법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 누군가는 쉬지 않고 원고를 내야 생활이 되는 사람 일명 성남84 윤세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남84는 내 건강에 갈려나가더라도 한 달 200만 원은 받아야지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 굶지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 동안 쉬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쉬지 않고 돈 벌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작가들은 선택제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모른 척 의무제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권을 보장을 해주되 그걸로 동시에 수익을 내고자 했군요. 본인들의 MZ 부담금을 줄인 거죠. 현재 폭스2는 이 명절 강제 휴무와 기타 계약서, 유료화, 공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적 분쟁으로 갈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릴 정보들이 좀 있긴 해요. 미니멈 개런티의 변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각비의 존재, 이것이 사라지게 될 경위 같은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작업 환경에서 휴재, 반드시 있어야 하는. 휴재라고 하는 휴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이냐. 유급으로 한다면 MZ를 그대로 줘야 할 것이고. 갑자기 새삼 생각납니다만 저희가 개그리를 내보내는데 쉬고 싶으면 더 쉬라고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몰라요. 야속하지 않습니다. 쉬고 싶으면 더 쉬라고 안 들을 테니가 삭제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감사하네요. 갑자기 청취자 여러분께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의 나머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 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광고입니다. 제주는 난리통입니다. 전쟁이 난 것이 아닙니다. 프로넥 사무실은 셔틀이 없으면 퇴근을 못하는 불운한 위치에 있습니다. 산등성이에 있나 봅니다. 주문 폭주에 뜬금없는 폭설로 택배사가 물건을 받으러 사무실까지 못 올라오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네. 제주의 폭설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브로이오토키 때 연탄을 나르는 그림처럼 지금 프로넥 세트를 택배차로 전직원이 옮기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배송은 정상화될 것이니 괜히 놓치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그런데 제주도는 제가 겨울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아직 그런 산길이 많아요. 차가 못 돌아가는 길도 많고. 그런데 눈이 오면 한 번에 엄청 오다가 다음날 아침에 싹 녹아요. 그러면 이 며칠만 견디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 다 녹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프로모션했던 제주 세트 증정이 있었잖아요. 네. 유면상 PD가 안 이랬습니다. 설마 이걸 다 주겠냐 싶어서. 젓갈 종류 중 랜덤 한 병, 제주 특산나물 중 랜덤 한 개라고 안내해 드렸죠. 젓갈은 랜덤이 맞는데요. 나물은 다 드린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 나물 랜덤은 좀 이상했어. 4종을 다 드린대요. 나물이 다 떨어지면 더 좋은 걸로 2종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나물은 다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젓갈은 종류가 추가됐습니다. 네. 한치 젓갈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치 젓갈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제주도에 눈 우습게 보는데요. 이게 육지 사람들이. 지금 제주 펌플러스에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지금 배송이 이렇다고. 엄청 지금 무릎 이상으로 차있습니다. 지금 제주 펌플러스 앞이. 저 강원도 아니죠. 네. 그리고서 지금 실제로 하얀데 위에 차도에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차도 위를. 저 사람들이 뭐냐면 제주 펌플러스 직원들입니다. 걸어서 박스를 전달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무슨 진짜 연탄 나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이거 2012에서 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의 프로넥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저는 나름 그래도 약간 자존심이 있는 놈이라서. XSFM에 광고가 들어오는 제품을. 그냥 무작정. 형 나도 좀 줘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없어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심지어는 달라고 말도 안 하고 다 처먹게 만든 것은 프로넥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유일한 프로넥. 알았어요. 생각나니까 매주 화가 나네요. 화이트 초콜릿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해 왜. 왜냐하면 초콜릿의 풍미는. 신났어. 단맛은 맛 신맛에 적절한 조화라고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라서 그렇습니다. 칭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갑이의 이런 말 때문에. 원리주의적인 이야기 때문에. 지금 프로넥 직원들이. 눈길을 쫑쫑쫑쫑 걸어가느라 개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귤 오렌지에 있는 화이트 초콜릿은 신맛과 같이 결합되면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진짜 좀 사줘야지. 아이고 참. 네. 바로 이런 걸 이용한 거죠. 계속 이어갈게요. 네. 미니몸 개런티의 이상한 변형과 지각비의 이야기. 그리고 휴제 때문에 웹툰 작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 선택권이 없어지는. 사실 근데 이 건은 폭스톤의 이 건은 무조건 휴무만 놓고 본다면요. 회사 입장도 약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경영상으로 MZ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좀 가져가자. 네. 90년대 가요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한창 성전하는 시장에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죠. 모든 산업은 정착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피를 보죠. 물론 레진 코믹스는 아까 마법을 부린 걸로 봐서는 여기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정신을 못 차린 정도가 아니라 잘 차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쟁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계약서 문제, 저기서는 MZ 문제, 여기서는 또 휴일 문제. 그렇다면은 노조나 협회 같은 단체가 필요하죠. 만화가 협회에는 오래전부터 웹툰 분과가 존재했습니다. 네. 그런데 레진 코믹스를 비롯한 유료 플랫폼들이 막 성장하면서 시장이 빵 터졌죠. 웹툰 작가의 수 자체가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레진 코믹스라는 회사 탓도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작가진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에 만화를 올리던 유망주들을 한번 쓰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레진 당했다. 레진에 납치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도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에 다른 플랫폼들도 경쟁적으로 작가를 발굴하고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협은 웹툰 분과를 분리독립시키기로 결정하고 2017년 6월 18일에 회장 조석 부회장 주호민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네. 주호민 작가는 어디 가기만 해도 파괴하는데. 그래서 부회장이죠. 네. 참고로 첫 총회 회의를 소재로 조석 작가가 6월 26일 마음의 소리 1093회를 그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그래요? 2017년 6월 26일. 조석 작가가 내가 회장이라고 이러고 창단식에 갔어요.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첫 총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회장으로서. 딱 두근두근하면서 창단식에 갔는데 총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인 게 부회장 주호민. 그리고 느낀 것은 나는 똥이 마렵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회차는 준비되어 있던 거죠. 18일에 협회가 웹툰 작가 협회가 생겨났는데 바로 첫 총회 회의를 소재로 26일 바로 다음 주. 그러네요. 그런데요. 2017년 6월 18일보다 1년 전에 어떤 협회가 이미 생겨나 있었습니다. 웹툰과 관련된 협회가요? 2016년 7월에 발족한 3개 웹툰 협회. 3개요? 네. 회장은 원수연. 부회장은 전세훈. 원수연 작가는 제가 그때 맞췄죠. 이름이 기억이 나서. 풀하우스. 네. 원수연 작가 웹툰 작품이 있지 않나요? 아 있네. 연재 중인 것도 있어요 지금. 네. 원수연 작가 웹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원수연 작가는 연재를 시작하시긴 하셨는데 이 시점에 아마 없었나? 아니면 기획 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지금 최근에 연재를 하셨고 원수연 베스트 컬렉션이라는 건 과거의 작품들. 그렇죠. 이죠. 이건 웹툰이라기보다는 웹코믹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 리메이크 작. 리메이크. 그러니까 뭐 리마스터 작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어요. 과거 작품을 그대로 이제 화면에 옮겨놨다면 웹코믹에 더 가깝죠. 최근에 그 MBC에서 하는 그 HD 하얀 거탑처럼. 네. 아 근데 원수연 작가의 그 남편은 위대한 캐치비의 강도화 씨이네요. 강도화 씨입니다. 하지만 웹툰협회의 강도화 씨 이름은 볼 수가 없네요. 세계 웹툰협회. 현재는 그냥 앞에 3개짜를 떼버리고 웹툰협회. 네. 세계 웹툰협회는 뭔가 환 같습니다. 세계 웹툰협회는 딱 들으면 통일교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통일교 건물 근처에서 일해서 그래요. 너무 자주 봐서. 이 협회는 딱히 협회단 활동을 유의미하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 네. 협회 출범의 변은 흡사 대통령 후보의 연설문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 폰 좀 줘 봐요. 약간 읽어볼게요. 미창부의 적극적인 인과 동료가 있었다느니. 문화부와의 파트너십을 할 것이라느니. 세계를 확장하겠다느니. 웹툰 종주거 확립과 만화와 기술의 결합 어쩌고. 뭐 한류. 그 일부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현 작가가 웹툰협회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에요. 일종의 출범의 변. 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웹툰 종주국 확립과 만화와 기술의 결합이라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창부의 디지털 콘텐츠과로부터 적극적인 인과 동료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의 웹툰은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지만 곧 핵심 콘텐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생된 고유명사이며 이제는 만화보다 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웹툰의 세계화는 곧 우리를 찾아올 변화의 물결입니다. 이럴 때 웹툰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변화를 선도하면서 표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과거 1990년대에 망가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되었듯 웹툰이란 말도 우리가 만들어왔고 제시할 표준을 준수하는 만화를 일컫는 고유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연출 기법이 웹툰의 세계 표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창작 웹툰에 맞춘 디바이스가 나오고 산업을 선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아마존 킨들을 의식한 문제인가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공약사항도 있어요. 저의 소감, 이 글을 저도 읽으면서 느낌은 말 못할 거 없잖아요.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 참고로 이 글 중에 복융합 컨텐츠라는 융복합 컨텐츠요? 그것의 오타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띄워놓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웹툰 작가들의 조직체는 있어야 하고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 수장으로 원수연 씨가 올라섰다는 거는 원수연 씨가 웹툰계에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만화계에서 대모급이니까요. 대모급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설문이야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 개를 붙인 게 남사스러운 건 알았던지 이후 웹툰 옆으로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하나 싶었는데 파티 외에는 딱히 하는 게 없습니다. 파티는 해요? 이사회 모임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요. 작가의 약속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파티를 자주 개최하겠다. 그 공약은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 웹툰 협회가 뭔가 무슨 단체인가 궁금해서였거든요. 웹툰 작가 협회와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고 들여다봤는데 취재 결과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 스토리가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스토리가 만들어집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데이터 센터럴 때 종종 나오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한 한 달 들여다봤다가 시간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웹툰 협회보다 더 이전인 2015년 10월에 웹툰 플랫폼 의사와 에이전시의 협회인 웹툰 산업협회가 생긴 바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죠. 이 협회는 현재 각종 웹툰 관련 분쟁과 연관된 토론회 등의 소소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건 일단 갑들의 협회네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토론회 등의 소소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활동의 주된 논주는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정도로 보입니다. 저렇게라면? 지금 구절수에 오른 저런 회사들처럼은 하지 말자.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회원사로 끼어 있지는 않은 것 같군요. 업계 내에서 가장 굵직한 이름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정도고 그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게 이 산업협회의 앞으로 남은 과제겠죠. 미미. 미미. 어쨌든 현재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보이는 협회는 아무래도 가장 목소리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집단이 작가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제일 처음 소개한 웹툰 작가협회입니다. 제일 늦게 만들어진. 아 저는 문제점으로 이제 입감했네요. 웹툰 작가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웹툰 협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웹툰 협회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웹툰 작가협회가 만화가협회에서 갈라져나온 거예요. 그것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웹툰 협회는 이름부터 좀 이상하죠. 웹툰 산업협회. 무엇이 모인. 누가 모인 회협회인지 알겠죠. 웹툰 작가협회. 누가 모인 회협회인지 알겠죠. 웹툰 협회는 누가 모였을까요? 웹툰들이 모였겠죠. 회원툰들이. 세계 웹툰 협회들이. 세계 웹툰들이.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해가지고 캐릭터들 모여서 어벤져스처럼 만드는 만화 있으면 재밌겠네요. 각 작가랑 회사들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게 모여 있어요. 웹툰 작가협회는 웹툰 협회와 헷갈리는 극초기 한 며칠을 지나서 현재는 작가들에게 계약서의 공정성을 판단해주고 법적 분쟁 시에는 변호사도 지원해주고 상담해주고 이게 법적 분쟁이 성립한다 안 한다. 분쟁 및 피해 사례를 모아 데이터화해서 작가들의 파편화된 개인인 작가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준다든가 하는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노조의 역할을 하는 어떤 창작자 협회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언론에 크게 다뤄지는 일이 있으면 성명서도 내고 그리고 웹툰 작가협회와 웹툰 산업협회가 현재 초점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회사 그렇죠. 왜냐하면 팬덤은 작가들에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그런가요? 네. 내일 얘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작가협회와 산업협회가 현재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는 처음에 말한 한국이 매우 익숙한 금액락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앞서서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온 레진 코믹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웹툰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평생 웹툰을 구독해온 아니라고 홍성갑 구독인이 내일 다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레진 코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듣고 협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석 작가가 그린 마음의 소리 1093회가 더 인상깊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도 그거를 보고 그게 유미의 세포들을 패러디한 조석의 분자들이었나 그랬을 텐데 보면서 하하 웃으면서 웹툰 작가협회라는 게 생겼고 회장이 조석이구나 그래서 일단 조석이라는 걸출한 이름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구나 라면서 독자인 제가 저 협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저 이름으로 뭔가가 나오겠구나 뭔가가 나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긴 하죠. 협회에 대한 홍보가 기깔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겠네요. 예. 내일 다시 모여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비상시국 대책 회의 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